시민 대축제 그리고 이제 군민시에서 최초로 구작은 회원이자 도의원께서 시민 날리기에 출전하십니다 경영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사 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하니 변화의 형사 유민장비라고 일하셨는데 유민장비라고 일하셨는데 유민장비라고 일하셨는데 유민장비라고 일하셨는데 용원시민축제의 노토가 화학과 송동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동이라고 48년이 된 동네에서 알고있습니다 선수 75명 구성하라 했는데 동네에 선수가 없던 그래 아까 우리 사문도 고수님께서는 뒤에 뭐 후보라도 좀 넣어둘려갔다 이랬는데 아니 고수과 후보가 우리 동네는 내가 선수인데 하하하하 숨졌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느껴도 얼마나 합리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마촌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타의 생활을 하고 제가 마촌에 대한 통로도 통합해서 이런사람들 장은 못되지만 끝까지만 조여서 마촌을 가득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체 조여주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같이 행복합니다 이랬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자, 마이킹 대표